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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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문자로 나 거기 있지 아니까 선생님 보고 싶다고 나 좀 해달라고 감사해요 여기까지 올라오셨네 근데 엄마 자식을 그냥 귀면 귀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은 해주셔 딸 둘이 아들 하나야 근데 자식을 이렇게 다 잘 키워놨어 나 제일 아는 데는 키웠다는데 열심히 키웠죠 내가 말할게 있다가 엄마한테 말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아들은 아들들은 효자고 딸 하나는 하나대로 말은 나발나발하지만 엄마한테 잘하는 아이고 근데 지금 딸 하나가 큰 딸인지 누가 됐을까 하나가 지금 엄마한테 되게 마음쪽 엄마랑 속을 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걱정을 하게 돼있어 그 아이가 엄마한테 대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가 뭐가 안되니까 뭐가 안되니까 엄마가 그 아이 땜에 모든 신경이 그 아한테 다 좀 써가서 잠도 설잠자 잠도 설잠자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머리나 어깨나 모든 몸 다 아프실거야 허리 안에 왜 그러냐면 지금 딸을 집어넣어보니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고 있다 말씀하세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사이하고 둘이 지금 넣어보니 사이는 사이대로 놀고 있고 딸은 딸대로 놀고 있어 결론은 각자 프레이라는거야 각자 프레이 2년 됐어요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가르쳐줘서 고마운데 내가 좀 알아마칠게요 나도 무장이니까 2년 됐는데 이게 2년부터 일어난 세월이 아니라 사실은 5년 전부터 둘이 삐끅삐끅삐끅삐끅삐끅한 세월은 5년 전부터 일어난 세월이지 2년부터는 둘이 아예 떨어져 사는거고 싸움이 일어난 시기는 5년 됐어요 5년 됐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둘이 결혼한 시기가 한 12년이 됐어요 11년 12년 그 차이예요 그 차이저요 12년 그 무렵이죠 말을 하자면 12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2,3년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2,3년 후에는 나만이 남으로 집에 살게 돼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 엄마가 모르는게 있어 이것은 엄마가 잘 듣고 대답해 줘야 돼 왜냐면은 이 딸이 뭐라 그러지 자기한테는 엄마한테는 잘하는 딸이 될 수 있지만 이 딸이 되게 따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꼼꼼하다는 말을 하는거에요 꼼꼼하죠 긴거 아닌거 딱딱딱딱딱딱 칼같이 따지는 성격이란 말을 하는거에요 딸이 남자같은 성격이에요 얼굴이 이쁘당하게 생겼지만 아닌건 아니요 딱 여기까지만 내가 봐줄게 말 잘해 여기까지만 딱 봐주고 그게 지나쳤을때는 더이삭 안 봐준단 말을 하는거에요 딸 성격 성향 자체가 그래 그쵸? 성향 자체가 엄마가 되게 순진하게 생겼지만 엄마가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엄마 자체가 안그런거 같은데 아니요 엄마가 시집왔을때 내가 왜 이 말을 굳이 꺼내냐 엄마가 시집왔을때 막말로 시댁에서 엄마한테 돈 뭐 돈을 주거나 그런건 없었을거야 그냥 무일품으로 두 부부가 만나서 무일품으로 살면서 문서를 엄마가 여기까지 올라왔을때는 문서 3개를 엄마가 일을 해서 그런게 아니라 알뜰살뜰 알뜰살뜰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알뜰살뜰 알뜰살뜰 한면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희생하고 살았고 엄마가 돈이라면 정말 알뜰했기 때문에 그 문서 3개를 지지 않았나 싶어 엄마의 공이 그만큼 크다는 말을 하는거니까 엄마가 그만큼 알뜰하게 살았고 말하자면 언니 신랑은 정말 언니 신랑은 벽창호에요 사람하고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거야 돈 주면 그게 끝이지 끝이지 뭐 내 가정을 돌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한 뜻으로 말하는거야 그쵸 근데 그것을 다 엄마가 감수하면서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엄마가 그만큼 잘 키워놨어 잘 키워놨다 말을 하는거야 정말로 내가 봤을때는 태국기를 휘날려라 그러면 나란녹을 먹거나 예를 들어서 나란녹을 먹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일 없는 직장은 다니든지 노가다판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거야 자신을 잘 키워놨냐고 노가다판 다닌다고 해서 못 키워놨다는 소리는 아니야 괜히 그 부분들 들으시면 오해하실까봐 걱정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의 성품에 그렇게 자신을 잘 키워놨다는 말을 하고싶어서 하는거야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 엄마가 보이지 않게 지금 다리만 둥둥둥둥 거르고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 엄마가 너가 가서 네 신랑으로 살아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다고 해서 살지 말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엄마의 심정 같으면 나는 이제 큰사이라 그래야되지 큰사이가 장모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솔직히 장모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시댁에 잘하는 것도 없어 근데 이것은 왜 굳이 이 말을 하냐 큰사이도 있잖아 사람은 좋은 사람은 분명 맞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 똑같다 보니 똑같다 보니 만약에 사이도 자기 집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 집이 있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시댁을 그렇게 좋아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시댁을 사이네 집을 그러면 사이도 역시 너도 너네 집에 못하는데 나도 너네 집에 자릴 이유는 없다 둘 다 서로가 마찰이 번개야 번개 사이가 우리 아저씨 신랑하고 똑같은 성격이 응 번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아저씨 배창호라고 했잖아 그니까 밖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남들한테는 진짜 잘해 진짜 자기가 술값 안 내도 돼 굳이 자기가 어제 샀으니까 근데 내일 또 술 마시면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야 돼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은 많은 사이란 말을 하는 거야 정은 많지만 가정에 일일이 나서서 가정을 안고 그런 것은 없어 서로 싸우기 바쁘고 내가 잘났으니까 니가 좀 져줘 또 딸은 엄마 딸은 잘난 건 사실이야 엄마 딸은 엄마 딸이 잘났으니까 니가 져줘 서로 그러고 있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 말 들으라고 오신 건 아니야 뭘 무슨 말 들으려고 하냐 간절수가 있을까요 이혼수가 있을까요 이혼도 간절수에요 왜 서로가 들어서 서로 해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간절수가 되는 거고 그쵸 엄마는 지금 그거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온거야 오래 간댈 수 있어요 그거 저기 도장 찍을 수 있을까요 도장 찍어요 도장 찍은데 사이가 조금 애인을 매길 거예요 분명히 매겨요? 네 애는 분명히 매기면서 도장 찍을 때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이 아이는 니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똑똑한데 한 번씩 정신줄을 놔버려요 엄마 엄마 이거 지금 몰랐죠 몰랐어요 이거 표현을 안 하니까 몰랐죠 정신줄을 놔버리고 한 번 정도는 그냥 지가 지 마음을 그냥 어따 둘 곳이 없어 풀어버려요 마음을 푼다는 것은 지 이거 속내를 갖다가 누구한테 푼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치라 그래야 되잖아 그래 그치 가서 백화점 가서 이것도 칵칵 긁어버리고 이것도 긁어버리고 그걸로 지금 스트레스를 풀게 보여요 나한테는 그걸 지금 아까 나 그건지는 몰랐는데 그거 같아요 네 푼다는 뜻을 그만하니까 옷이 없어서 옷을 사는게 아니라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스트레스를 지금 다 풀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엄마한테 지금 좋게 딸이 다 구왔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막말로 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말 한마디 이쁘게 할 말도 이쁘게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안해요 에 엄마가 말해봤자 어 나 안 통해 나 안 통하니까 엄마 나한테 집이나 한참 내놔 나 살 집이나 남편하고 있었던 그 흔적이 싫어요 지금 따로 날아와 있어요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2년 전부터 이미 삐끗닥 했고 2년 전부터 삐끗닥 했고 2년 전부터 남남으로 살아라 제가 이야기 했을 텐데요 네 맞아요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 그렇잖아요 간단 명령 딱 중요성 왜 그랬는지 그런데 엄마 여기서 잘 알아들고 있어 뭐냐면 5년 전에 엄마 집이 초상난 적이 한 번 있을 거야 5년 무려 어머니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백세에 돌아갔다 치지만 이 양반 성격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셔 엄마는 열심히 했다고 한들 항상 엄마를 바보치게 했다 보니 이 시어머니야 맞죠 저 멍청이가 들어와서 뭔 삶을 제대로 하나 삶은 내가 봐서 잘한 거거든 할머니가 괜히 사람보고 시비를 그랬던 할머니 이 산소자락에 뒤바뀐 걸로 나는 보여 네 만지긴 만졌어요 그쵸 만지긴 만졌어요 만졌죠 이 산소 뒤바뀌어 보인다고 뒤바뀌고 나서 이 딸이 지금 제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응 알아듣겠어요 네 나는 왜 이 딸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 입에 구슬술을 타고 어 나한테 신랑 입에 구슬술을 타고 신랑은 신랑도로 그러니까 올해가 사이도 최악이고 딸도 최악이야 근데 둘이 정말로 싫어하냐 싫어한 것은 아니야 어 하나는 너무 밖으로 퍼주기 좋아하고 사이는 네 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싫어하고 딸도 꼼꼼한 면에 돈 모으기는 좋아해요 근데 한 번 지가 저질러 버리면 지한테 다 써버리라 그냥 응 한 번씩 저질러 버리면 그런가 봐요 예 얘가 미쳐버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봐 네 이 얌전한 딸이 술을 마시게 누가 느끼냐 얘 술 좋아해요 근데 안 먹는다는 응 엄마가 그렇게 엄마한테는 다 말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다 했을 거 아니야 차라리 막내딸이 낫다고 딸 뭐 딸이 큰딸이 낫고 작은 딸이 낫고 누가 똑같은 엄마한테는 자식이지마 응 우리 막내딸은 지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럴 땐 엄마가 안심을 해 저 천방 지치기가 결혼해서 살까 그런 걱정했던 막내딸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어 원순하고 얌전한 내 딸이 큰딸이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 딸이 오히려 반대로 됐단 말을 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선생님 그쵸 응 그러니 올 엄마는 그냥 이렇게 2년동안 너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을 해라 엄마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래서 이혼 도장에 도장 찍을 수 있나 엄마는 나한테 지금 확인하러 오셨어 네 도장 찍어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구 찍을까봐 이 산소 시어머니 성격 개팍한 시어머니 산소를 왜 건드냐고 내비두지 그냥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 산소와 합친해서 가족들 다 준다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안고 살았던 분이 시어머니인데 그다고 왜 모시냐고 모르겠어 왜냐면 이분도 한 며칠 인생 살았어 시어머니들 솔직히 시아버지한테 그러니 어 사람들은 못 몰고 시아버지 옆으로 모신다 하지마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굳이 안 모셔도 됐어 그 바람을 딸이 막고 있다는 뜻을 말하누고 있는 거야 이거 솔직히 어떻게 해 응 응 응 응 응